응하기 위해 전문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출동한 단양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은 소화용소 출동한 모든 차량은 산림화재의 재발화 방지를 위해 전 차량에서 방수포를 활용하여 일제 방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단양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은 소화용소 1958년 소방법에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고 방어선 구축 등 산불진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단양군 산불진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조직으로서 단양의 산림과 생태계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단양구규림관리소는 제천시 및 단양군 지역에 구규림 약 4만 헥타르를 보호관리하는 산림차 장관인 여러분 119 순환구조장이 우리 단양군민의 마음을 모아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훈련을 잘 수행하신 우리 단양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전국의소대 연합회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우리 김문군 군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군수님 전국의용소방대원들이 여기 오시면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 계속 이어집니까? 네 고맙습니다. 다시 한 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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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